할렐루야 진짜 살 길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죽어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천국에 갔다. 그 어린아이는 천국에서 자라 소년이 되어서 메리에타 데이비스에게 말했다. 자신은 천사의 돌봄을 받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부모님께 슬퍼하지 말라고 전해 달라고 했다. 지금부터 메리에타 데이비스의 천국 2편입니다. 눈앞의 장면이 바뀌자 십자가의 입을 맞춘 영혼이 손짓을 해서 두 명의 어린아이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둘은 그녀의 손을 잡고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돌아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어서 낙원에 오게 되었죠. 둘 중 나이가 더들어 보이는 아이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메리에타, 당신과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당신은 모든 일이 끝나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슴 아파했던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을 다시 보게 되면 대신 말씀을 전해 주세요. 부모님은 우리 때문에 슬퍼하지만 우리는 자유롭고 정말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이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전해 주세요. 우리가 처음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이었어요.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가 지상에 데려가지만 천국은 완전히 달라요. 지상은 슬픔, 고통, 죽음뿐이에요. 여기 하늘나라는 서로 사이가 좋고 행복하고 살아 있어요. 소년이 말을 그쳤습니다. 그러고는 기쁜 생각에 잠긴 것처럼 시선을 낮췄습니다.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리를 가깝게 지나가는 어느 천사를 지켜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눈을 의심할 정도로 압도되었습니다. 아름답게 만든 옷을 긁히고 더할 수 없이 우아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따라 나가고 싶었습니다. 누구죠? 내가 물었습니다.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만나보고 싶어요. 십자가에 입을 맞춘 영혼이 말을 받았습니다. 아기의 낙원에 속한 천사입니다. 주님의 아기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라는 말씀 말입니다. 저 천사는 아기들의 보호자이고 지상을 떠날 때 아기들의 영혼을 맞이하고 영의 세계로 들어서게 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요. 나는 계속해서 전혀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내 밑에 있는 작은 방에 생기를 잃은 죽은 아기를 옆에 두고 무릎을 꿇으니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울음을 그쳤는데 얼굴이 백지장 같았습니다. 두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떨면서 이미 숨을 거둔 아기의 차가운 땀에 몇 번이고 거듭해서 입을 맞췄습니다. 검은 복장의 남자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서 울고 있는 아기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그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 일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장면이 바뀌자 한 여인이 갓 옆에 앉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가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보았던 남자가 간을 마주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가 시편을 읽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의 내용을 갖고서 아기는 이미 죽었지만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천사가 하브라함의 따뜻한 품으로 데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면이 마침내 서서히 사라지자 나이 많은 소년이 말했습니다. 지금 본 게 바로 제 몸이에요. 울고 있던 부인은 어머니고요. 제가 몸을 떠나고 난 뒤에 벌어진 일이에요. 남자는 목사님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지나친 그 천사가 어리고 연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마련된 곳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이런 천사들이 어린 영혼들을 계속해서 돌본답니다. 지금까지 메리에타 데이비스의 천국에서 자란 소년 천국 2편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